와, 소름 돋네요. 아 이거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귀엽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만찬, 다이어트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뭐 지금 형사님 눈치 보일 필요는 없잖아. 그럼 아이, 맞아 먹는 건데. 운동 뭐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어. 와, 짬뽕 맛있겠다. 아, 짬뽕부터 졸여야 돼, 원래? 아, 졸경이 있는 거잖아. 간장? 간장이요? 네, 간장. 뭐, 여기 뭐 들어야 돼? 와, 이게 그렇게 맛있다며? 진짜 맛있어. 진짜? 이제 앞으로 이거 드시고 이제 곱절장 맛있죠? 아, 천천히 먹자. 해결해 줄게, 혹시.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혹시 들어오면서 천장 봤어? 어, 뭐야? 대박이다. 이게 누구야? 이게 100만 원, 얼마지? 120만 원? 응. 어, 진짜? 살짝 추하다. 이번에 천장 섞여서. 선생님이 유튜브 하셔. 아, 진짜요? 응. 채널 이름 뭐예요? 거꾸려도 형주연 그런 거요? 하하하하. 아까 전에 우리 저 하림에서 준 거 좀 먹어봤거든? 응. 진짜 개맛이 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볼게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양이 안 질릴 거 같아.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신데? 안 질릴 거 같아. 근데 두 번, 두 번 다른데. 다 자기야. 하하하하. 닭의 모든 걸 뜯어왔다고. 너 요즘 식단을 잘 먹었나? 아니, 내가 계속 조금씩 관리했어. 조금씩 조금씩. 아니, 근데 제가 얼굴 살이 나중에 빠졌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저는 살찐 수술하고 코부터 찍었는데. 이렇게 쪄가지고 다 빠진 것도 이렇게 빠져.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살 빠는 여기만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뺐다 쪘다 뺐다 쪘다 지금 저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코가. 하하하하. 타이밍 아니야. 나 성용한다. 너야, 너. 아, 지금 이해했어. 이러기 쪼다. 3 춤 출신 구화! 나 breaking up! 2 2 3 4 5 정신 마지막 유튜브를 4 첫날이에요? 운동 첫날? 우리 약간 옛날 예능 프로그램 하는 거 같아. 필라테스예요? 오늘 멤버분들도 본인 체중 가지고 하는 운동이고 조선주 운동이 어때? 자신들? 뭔가 지금 생리 터질 거 같아. 진짜로 그 자궁이 부푸는 느낌 같아요. 아 우리 축구하네. 아 우리 축구하네. 저는 운동을 안 치네요. 사실. 아무튼 남자들은 사실 이런 매몸으로 하는데 사실 운동을 못 치지 않아요. 와 너무 오랜 짓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으세요. 네. 무서웠습니다. 말해주세요.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두어주시고 찬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 필라테스 기분동작? 손바닥 이렇게 딱 대면 되죠? 스트레칭부터 할 거예요. 네. 오른발을 위로 들고 먼저 발끝을 당겨주고 어? 벌써 당기는데? 발끝을 당겨주고 돌려주고 뒤쪽 말 한 번 당기 얼굴은 좋아. 동네 아저씨가 묻는 것 같아. 와 와 와 와 와 아 진짜 타이트하다. 근데 진짜 쥐 날 것 같아. 너무 편하신 거 아니에요? 조리나 하면 조리도 될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근데 지금 다 잘 올라오세요. 이 정도면 잘하시니까 볼을 제가 넣어드릴 건데 다리 사전에 넣어. 네? 우와 볼이 세 개가 늘어. 아 욕심내 운동해 운동. 오른쪽 사선으로 이제 올라와요. 이쪽 대각선. 대신 볼 터뜨리면서. 볼 터뜨리면서. 볼 터뜨리면서. 오른쪽 볼이 큰 볼이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푸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 자 이쪽으로 봐. 이쪽. 이쪽 이쪽. 더 가야 돼요? 빨리 빨리. 빨리. 이 정도면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얘기하라고요.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방향으로 대각선. 하나 다시. 오우 잘한다. 둘. 터뜨리면서. 둘. 둘. 셋. 지금 안 된다고요 여기. 네. 덜 나와 봤죠? 네. 현수가 확실히 못하네. 대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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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대각선. 현수아 대각선. 현수아 뭐요 뭐요 뭐요. 근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온 거 아니야? 어 지금 한 0.2. 자 먼저. 그럼 앞을 바라보고 올라오고. 네. 아 프런트. 네 jun석aries. 다시 할MC 프로스. 다시 왼쪽 크로스. 크로스. 가지고 화이트라욬. deutsche. 선진 이동 Juniopul 오 ㅇㅇ 아, 오케이 자, 이제 다리 뒤로 자, 여기서 엉덩이를 조금 더 꽉 옮겨진 상태에서 발바닥을 천장적으로도 맞힌거가 아!! 개개 운동? 발량 큰 운동 오 여러분 저 도저히 제 의지가 안 들여놨지. 안 들여놨어. 너 들려? 뭐야 얘. 그래도 달려주면 노래야. 여기 잘 오시도록. 자 들려주세요. 잘한다. 아. 어. 제가 계속 내려놨고. 캠기를 해봤어. 다 못한다. 이렇게 해결해놨어. 너가 제일랑 오래가서. 야. 말할 때나. 저게 있었구나. 만세스포츠니까, 만세스포츠. 다음에 다리도 꿀만덩이를 좀 벌려주고. 좀만 더 뒤져. 단보 정도 뒤로 오고. 자, 무릎을 바게에다 붙이고 엉덩이 뒤로 쑥 해요. 무릎을 붙이고 엉덩이 뒤로 꼬고. 네, 목으로 가요, 목으로 가요. 나. 나. 대단해요. 헐록 thermal. 원래 우리 탁구에서 이렇게. 하나도 안 멈췄. 그래, 이건 어떻게 있어요? 이런 것 같아. 7, 8, 9, 8 하하하하 헝금이 있네요 하하하하 이건 이제 매일 하는 말이야? 네 매일 해야죠 아침에 점심에 계셔도 될까? 하하 아침에 점심 종료한 게 이거 하하하하 자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죠 네가 안 쓴니 안 아니 이게 무엇 너무 고국은 데요 subsequent luggage? În 아 준준 오늘 저녁 저희가